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밤에도 슬픈 일 많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웃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왕상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인상 쓰고 살지만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는 사람은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함을 살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비행청소년이 돼가지고 소년원에 가고 교도소에 간답니다. 80% 조사해봤더니 80%가 어릴 때의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랐다. 엄마 아빠의 미소를 보지 못하고 자란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건강하십니까? 누가 돌보는 가정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일지라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육아와 사역과 학업과 직장과 여러가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낙심될 때가 있고 침체기가 오지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올려주셨는데요. 10편 62편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미소, 주님의 그 칭찬에 그 인정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8절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읽어볼까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어를 볼 수 있는 신분은 그를 의지하고 해서 시시로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아이들 돌보시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셔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미소 때문에 우리 영혼이 활짝 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웃을 때에 내 자녀가 웃고 내가 웃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웃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웃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웃으면 교회가 웃고 내가 웃으면 택시기사님이 웃고 버스기사님이 웃는 것이죠. 그렇죠? 송도는 행복해야 웃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아도 그렇죠? 감사하면서 웃는 걸까요? 잘되고 성공하고 대박나야만 웃는 것은 좀 낮은 수준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3년 이상 코로나로 정체가 되고 침체가 되고 여러모로 다운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실패를 바라볼 때 그냥 낙심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면 그 기쁨의 해석학이 있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넘어져도 일어설 수위가 있고 좌절과 낙심을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고 케어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기서로 공부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왜 남과 북이 갈라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왜 남과 북이 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이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등을 돌리셨는가 첫 번째 왜 갈라졌습니까? 역사서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국가를 잘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남쪽과 북쪽 사람들을 좀 차별했어요. 남쪽 사람들을 고위 간직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좀 편파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 아버지처럼 차등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여로보암을 비롯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분열이 되었어요.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들어볼까요? 왕상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더 심하게 그렇죠? 이게 참 무정한 모습이죠. 두 번째 갈라진 이유는 신로에 있던 이 법괴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신로라는 말은 휴식처예요. 따라할까요? 휴식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안식을 누렸던 휴식처인데 이것을 빼앗긴 것이죠. 제사장 엘리가 거기서 사역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신로에서 기도했고 그때 낳은 사무엘을 신로의 성막에서 자라게 했잖아요. 블레스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신로에 있던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뭔가 공허하고 소외감을 느꼈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중앙 성소로 몰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방의 세력들 지방의 성소들이 점점 약해진 것이죠. 여러 보험이 지난번에 배웠듯이 북쪽의 단과 베델에 금송화지를 세워서 종교적인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된 것이죠. 세 번째 분열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경제력을 했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왔나요? 북쪽 사람들을 많이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이죠. 이런 피로감, 이런 부담감이 쌓이면서 불만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분열은 되었어도 좀 잘 살면 되지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걸 보는 남유다는 좀 정신을 차리지 왜 남유다도 망했는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일 말씀처럼 언약의 조건문을 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문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고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2절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열한기서의 역사관은 이 저자는 무슨 안경을 끼고 있냐면 신명기라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명기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역사관으로 신명기 28장이 말씀하는 이 언약의 조건문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언약의 조건문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 그 말씀대로 죄의 결과로 너희가 타락했고 너희가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열한기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매일 아닌 데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참된 안전이 회복되고 주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순종의 자리에서 떠난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 말씀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과 같은 열정과 전도의 열심과 봉사의 그 사랑에 열심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지지면 그래 이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가 아니면 잊어버리셨는가 다음은 뭡니까? 예스 24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지금 배교하고 바알이 국교화되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 땅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야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들음이 없이 어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찬양한 대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희한한 기적과 어떤 은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약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환경은 비록 낙심하고 낙담되고 정말 번아웃된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이 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정말 그 메마른 감삼 가운데서도 이 사르바 과부를 통하여서 공개하심을 보면서 주님께 날 얼마나 돌아보고 계시고 보살피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열한기술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등불이라는 표현입니다. 11장 36절과 15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등불을 약속했어요. 등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뭔가 은유 비유겠죠. 어떤 진짜 등불이 아니라 뭔가 그 빛을 계속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뭔가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15장도 볼까요.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서도 지금 외세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쵸.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 성취죠. 등불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너희도 또한 이 진리의 빛을 머금은 빛의 반사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렇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죠. 불이한 세상입니다. 바할신을 섬기는 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의 말씀처럼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 무엇입니까. 천하만민 중에 우리의 구원을 주신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을 여러분 감춰두지 마시고 이 빛을 좀 숨겨두지 마시고 이 빛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빛을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의 중심에서 담대히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 아합이 등장하죠. 16장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시고요.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참 특이한 여인인데요. 이방의 신이었던 아스타롯 아세라의 다 가족이에요. 신들의 가족인데 그런 제사장 이 에빨의 딸이니까 이방 제사장의 딸이 얼마나 이방 신에 독한 사람이 겠습니까. 당시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무너지고 시돈왕 에빨이 부상하는 시기였어요. 이세벨의 뜻은 따라할까요? 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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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뜻이 이세벨이에요. 고상한 척 하지만 우아한 척 하지만 이 바할을 숨기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정말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이었죠. 남편의 아합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아합을 맹신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왕으로 만들어버렸죠. 바할 종교 아시죠? 바할 종교 성전 창기들이 음란한 짓을 하면은 이 바할 과 아세라 남신 여신 서로 관계를 해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 를 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타락한 종교 아닙니까? 자기 중심의 종교고 목사님 표현대로 건강과 부의의 복음이 이 바할 신앙 이세벨은 요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엘리아도 죽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합이 조금만 분별했으면 이세벨에 대하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합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적 종교적 결탁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외교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세벨과 함께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바할 신앙을 국교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바할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가 이 국교화가 벌써 한 3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것이죠. BC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 9세기부터 약 6세기까지의 3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녀들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바할 정교가 되었어요. 심지어 바할 선지자 몇 명 이었습니까?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다 어떻게 먹입니까? 다 봉급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게 다 국가 재정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그루턱이 기억나십니까? 그 남은 자들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 몇 명이었죠? 7천명의 그 용사들을 남겨놓으셨고 오바다 선지자는 백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놓았잖아요. 엘리야는 저만 열심히 특별합니다. 저만 열심히 유별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보셨죠.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영광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부는 그 주님의 때 주님이 명하실 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평생 부여잡고 나만 잘났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신실하다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도 한국교회 교회마다 수요예배로 어느 교회는 오전부터 모이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예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저녁마다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온종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금식하며 전도하며 훈련하며 주님의 사람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바할신에게 왜 도망가서 왜 바할신에게 비를 달라고 하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저희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상승배는 네버다이다. 따라합시다. 우상승배는 네버다입니다. 어려우시죠. 다시 할까요? 우상승배는 네버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도 말했잖아요. 종교에 씨앗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심이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무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승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참 딜레마면서 또 우리의 사명이죠. 언약 백성들의 이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됨에도 눈에 보이는 바할을 섬기고 뭔가 자신의 비호와 풍요를 채워줄 그런 이방신들을 쫓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국가가 시작된 지 60년이 됐는데 이렇게 바할 국교화가 되고 300년 동안 이게 썩어서 뿌리가 다 썩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물론 그루토기 남겨놓으셨지만 정말 지금도 보시면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을 찾아다니고 점집에 가는 분이 있고 사주를 보는 분이 있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할 신앙이 들어오고 배교의 시대에 왕상 17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한 것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까마귀에게 공괴를 받습니다. 공괴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피딩인데 음식을 제공하고 보살피는 것이죠. 그렇죠? 받들어 모시면서 음식을 보내서 먹이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입을 것도 생활의 필요도 제공하는 것이에요.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며 돕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시대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인 것처럼 이 기근의 때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보내시고 사르밭 과부의 그 가난한 중에도 음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알의 신이 무능함을 말하죠. 바알은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데 바알의 무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철저히 알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까? 누가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바알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까마귀를 보세요. 어떤 동물입니까? 까마귀는 원래 야생성이 강하고 아주 포식하는 개걸스럽게 먹는 시체석은 고기를 먹는 새죠.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더니 그것을 먹지 않고 엘리아에 가져가는 심부름꾼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의미가 있는 상징 아닐까요? 저 옛날 라합이 그죠? 반응하여서 반응하여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도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권진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르밭 과부에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이 사르밭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아를 먹이시고 그렇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묵상의 첫 번째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단순히 까마귀가 아니죠. 까마귀가 우리의 승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돈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저 그 물질 그 상사 어떤 사람 환경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시고 돌보셨음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보시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죠. 내 백성을 내가 돌보고 먹이고 마시게 할 것이다. 그 그 자연 만물을 통제하신 주님께서 이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영적 전투를 앞두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재무장을 시키고 너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바르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묵상은 훈련하시는 훈련 교관이시다. 군대에서 훈련 교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 병사들인데도 저희는 이제 간부가 되겠지만 그 병사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정이 없습니다. 그냥 막 욕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빡세게 받고 피눈물을 쏟고 팍 땀뻑뻑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준비가 되는 것이죠. 정신이 무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순종을 훈련하도록 그 까마귀가 가져온 고기를 먹도록 그 사르밭 과부에 그 가난한 중에 주는 저 같으면 못 먹겠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과부를 죽이더라도 내가 그를 살리고 그를 먹이고 너를 살릴 것을 믿고 먹으라. 네가 계산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주님은 훈련 교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시라. 네가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그 뜻대로 그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가뭄의 때에 너도 바하르게 가렸느냐 아니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느냐 정신교육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아시잖아요. 그 전쟁 후에 로댐 나무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죽게 되었으니 이세벨의 그 한마디 너 죽을 거야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되고 번아웃되어서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렇죠? 불을 지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연단하고 있어요. 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경제와 정치 때문에 타협하여서 바하를 섬기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너졌는데 너는 과연 이 배교의 시대에 이 가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오늘도 교회 가냐 피곤한데 수요에 배 뭐하러 가냐 적당히 즐기며 살아라 나도 교회 다녀봤고 성경도 읽어봤고 나도 교회학교 졸업생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화하는 그 사람 누가 오면 교회에 오고 누가 있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임지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보고 신앙생화하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시돈이 어디냐면 북서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시돈왕 에빠알의 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돈에서 이 바알의 본산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바알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했지만 가짜였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요호화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알은 이름은 있고 뭔가 형상은 있지만 일할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바알에게 그죠? 자해를 하고 불을 달라고 해도 바알씨는 아세라씨는 꿈쩍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말씀 맡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이세벨 그리고 이 바알 신들을 무찌르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이에요. 누가 왕인가? 바알이 이 땅을 다스리고 풍요를 주는 너희를 돌보는 왕이냐 아니면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가를 오늘 기가 막히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돈에서 논란이 벌어지죠. 모든 백성은 다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 종교로 돌아섰는데 이 사르밭 과부 시돈에서 만난 사르밭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였던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과부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공급자이신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요호와 하나님이시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살려주십니까?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의 주인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처음에 이 과부도 황당했어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걸 달라고 하니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이 엘리야도 기가 막히죠. 좀 넉넉한 집도 아니고 좀 믿음이 좋은 집사님도 아니고 넉넉한 장로님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과부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라. 네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순종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 그 순종했더니 그 떡반죽 끓이지 마르지 않고 무한 리필로 주시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더할 정도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주시면 채우시고 있으면 드리고 건강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엘리야의 순종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대단한 선지자인데 안에 좀 넉넉하고 좀 권력 있는 분 앞에 가서 좀 하면은 덜 미안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정말 이 아들도 아파서 약값도 없는 그 여인에게 가서 왜 하시는가 그렇죠?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환경을 보고 따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게 주님의 순종의 훈련이죠. 두 번째는 여인의 순종이죠. 과부의 순종입니다. 먹을 게 없고 아들도 비실비실하고 결국 죽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 사르바 과부도 의심이 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오병예를 드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약속대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그 언약의 조건문이 성취가 될 때 이루어질 때 주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고난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병명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큰 문제만 해결하고 작은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개개인의 사소한 이해관계나 사소한 금전 문제나 관계의 문제까지도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제 차에는 흙탕이 다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심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렇죠?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일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엘리아의 뜻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은 여호하시다.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하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엘리아야 네 이름값을 해라. 네 존재 자체가 복음 아니냐. 네 이름 자체가 메시지 아니냐. 너는 이름은 성도라고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너의 삶과 너의 말은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배교의 시대에 다 바할 신을 쫓아가고 다 바할의 선지자가 되는 그 시기 너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고난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 사실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은 피로해도 이 영혼이 행복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옛날 요호수하가 말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호하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요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부하 건강과 쾌락 또 미디어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많은 이 미디어가 바로 이 시대의 바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눈에 화려하게 뭐 큰 태풍을 주고 비를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령에 그 엘리아에게 뭘 했습니까? 번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뭐 세상을 다 바꿔서 전쟁이 안 나게 하고 기근을 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성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면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스케일링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바알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지막 적용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마치려는가 60년 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 어쨌든 은혜로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도 실수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는데 지금 60년 만에 바알을 국교화하고 그렇죠? 갈라디아 3장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은 말씀이죠. 바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과 욕심과 정력과 이 건강과 부의의 복음에 너희가 빠져 있지 않느냐 왜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아니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내 어떤 업적과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건강은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늘 기억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더모로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살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충실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순종의 훈련에 충실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성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것이죠. 엘리아도 정말 낙심했고 죽을 뻔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말과 병거로 태워 올라가게 하시고 엘리사를 세우시고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엘리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 감음 중에 나를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힘을 얻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50대 1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저 같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담대하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주셨어. 그렇죠? 물을 막 부어도 내동이를 부어놓고 불을 달라고 하는 그 담대함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 주님께 신뢰하면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다 반대하고 다 바하를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주름사들을 쫙 펴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구름을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희락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음 치료사가 되시고 웃음 전도사가 되어서 웃음을 잃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웃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와 풍요의 신을 섬기던 이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리들 부와 건강의 복음을 구하는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여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